세계 최고의 민원가수 이영강 가수님을 모시고 사랑초와 터미널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고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셔다니고 축하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. 사람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 가수 이영강 영모라빛 순정으로 다 피어난 사람아 비바람에 다칠세라 가슴으로 아소 내 품에 삶을 못이 안기여 수줍게 웃어주던 사랑초와 터미널 사랑초와 터미널 영모라빛 순정으로 다 피어난 사람아 이 바람에 다칠세라 가슴으로 아소 수줍은 그분이 있어도 사랑을 속삭이다 사랑을 속삭이다 당신은 사랑처럼 사랑처럼 부르리 사랑초와 터미널 사랑초와 터미널 사랑초와 터미널